그럼 원픽을 꼽으셔야 해야 되지? 아 나 그냥 원픽 치워 원픽 꼽으세요! 잠깐 잠깐 잠깐! 조심해 조심해 폴 미 고 오 오 오 오 오 차 부 차 시작 아니 이게 이거야 그 디테일이 있어 딴딴딴딴딴 와서 슥 점에서 맞다! 여기 G-O-A-T 좀 맞춰 여기가 제일 좋거든 이게 포인트에 이게 고트에서 왜 G-O-A-T잖아 손으로 G-O-A-T 좀 맞춰 여러분의 Maybe you feel like 죄송합니다 다시 5, 6, 7, and Maybe you feel like 나 죽은 거야 또 대체 또 대체 문제 è 이 choice 1, 2, 3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2, 3 2, 3